안녕하세요. 2013년도 한 해는 저희가 정말 뜻깊은 한 해였는데요. 첫 번째 정규앨범 늑대왕이녀 으르렁 그리고 12월의 기적까지 저희 엑소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모르게 늑대왕이녀 앨범을 통해 깜짝 이벤트를 해주셨더라고요. 그건 바로 전 세계 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오선지 편지였습니다. 여기 정말 많은 편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태국에서 소피아 양과 미사키 양이 보내준 정성 가득한 편지도 보이고요. 저는 대만에서 쩡패용 씨랑 월문 씨 보내준 편지도 읽었어요. 정말 정성이 가득해요. 이 편지지에는 가수가 되고 싶은 필리핀 완화 그리고 인도네시아 리사 양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 세계에서 많은 팬분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정성 가득한 손 편지와 해외 팬분들의 한국어 편지까지 정말 감동의 물결이 이곳 현장에 일러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정규앨범 1집을 들고는 해외에 계신 팬분들을 많이 못 만나 뵀었는데요. 이렇게 편지를 읽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루라도 빨리 해외 팬들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 저희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엑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014년 우리 엑소 많이 사랑해주세요. Happy New Year!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